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강림이니 다이올린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강림이니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특별한 이벤트! 7월 15일 16일 이틀간 서울 공적동에서 다이아 페스티벌이 열려요. 다이아 페스티벌! 제조사관님! 허퍼님! 억사포님! 델치님! 소원커플! 윤짜민! 라임튜브! 나이린TV! 박막례할머니! 강림이니 다이아니! 이렇게 다이아TV 소속에 유명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총 실통한다느냐? 단어요! 이 다이아 페스티벌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총 10분개 1인 이내로 드릴거에요. 10분! 이 티켓은 2일동안 관람할 수 있는 2일 티켓이에요. 저희 강림이니도 참여하여 꼭 돌아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강림이니 다이아니! 사랑의 필수! 강림이니! 강림이니 출동! 다이아 페스티벌 티켓 이벤트! 다이아TV 크리에이터 분들이 총 출동하는 다이아 페스티벌! 여러분! 강림이니도 다이아 페스티벌에 출동합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고척 스카이돔에서 진행되는 다이아 페스티벌! 허팝, 대도서관, 신림, 억서포, 소금커플, 마이린TV 등 유명 크리에이터 분들과 저희 강림이니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참! 강림이니는 7월 16일에 참여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첫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강림이니 다이어리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추첨 진행합니다! 둘째,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공유 중간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셋째, 다이아 페스티벌에서 강림이니를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이벤트 참여 기간은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2일 일요일까지고 발표는 7월 4일 화요일 강림이니 카카오스토리에서 발표합니다! 이벤트 참여는 유튜브 이벤트 영상 댓글로 참여하시고 당첨자 확인은 강림이니 다이어리 카카오스토리에서 확인해주세요! 꼭 강림이니 다이어리 카카오스토리에 친구 맺기를 해주셔야 돼요! 강림이니 구독자분들 중 총 10분을 선정해서 다이아 페스티벌 2일권을 1인 2매씩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림이니 다이어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늘 감사합니다! 다이아 페스티벌을 관람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 강림이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